자 계속 가볼까요 야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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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는거야 이쪽으로 가야되나 자 이쪽으로 자 통신방이 통신방이 하나 얻었구요 뭔데 저게 가득 찼다고 되어있지 얘 문을 열어야 될거 아냐 자 이거를 해킹하기 위해선 저 안쪽에 있구나 자 해킹하구요 아 경찰이 추억중이래 자 이쪽으로 어 나 자 운전 잘 못하는데 싫어 나 멈추면은 너희들 뭐라고 할거잖아 자 위로 갈필이 없고 밑으로 가요 자 자 최대한 어 이쪽으로 가는게 아닌가 맞나 어 이쪽으로 가는게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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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는 길이 나가는 길이 어 저기야 저기야 야씨 이렇게 되어있구나 자 자 나가요 자 이쪽으로 가면 안돼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아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절실해 오오 야야 나한테 쓰면 어떡하니 야 나한테 쓰면 어떡해 야 사운드 비켜세 비겨 비켜 비 revel 비 flash 자자자자 잘 도망가야되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옷 나한테 오토바이를 줘 오토바이로 갈아타자 중간에 오토바이 있으면 가다가 보이면 오있다있다 오토바이 자 멈췄는데 나 오토바이 타고 다시 갈꺼야 미안 오오오오오오오오 우와 이런식으로 야 이런식으로? 자자자자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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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도망가 야 인정사정 없군요 자자 경찰 피하라고하는데 미칠거같아 나 지금 엽측이 장난아닌데 엽측이 장난 아니에요 야 골목길로 가서 숨자 골목길로 가서 숨어 자 해킹으로 자 이쪽으로 속도로는 안되네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게 오 우와 우리 나를 어 나를 무조건 쏜데 오호 자 내려요 예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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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골목길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지금 배로로 나와버렸다 오오오오옿 야 나 진짜 골목길로 도망가는게 가장 속편한거 같애 다킹 자 빨리 가죠 대략 알았으니까 nels 오옾 오우 오! 우와! 이야! 예, 내가 좀 너무 생각없이 하는 것 같은데 자, 참 obras 이쪽으로 내려가구요 오- sauce 자!야쪽이었지 얘네들은 벌써 동무버하면은 사로잡을생각 안하고 무조건 총 붙어야되니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야 뭐야 야 지금은 왜? 야 너무 많이 죽는다나? 저격으로 죽었나? 야 쟤네들 인공적으로 예 굉장히 운전을 잘해요 진짜 진짜 운전 잘해 컴퓨터 직립적으로 싹싹 막아대 나 못가게 아우 이거 차 너무 안좋다 핸들링이 너무 안된다 자 이쪽으로 갈수밖에 없어요 자자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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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고 모어어어어 어이 민간인 죽었어 자 자자 최대한 자 골목으로 가요 골목 아유 이거봐 와 옆으로 미는거 장난아니야 자 저기 골목쪽 골목쪽으로 가 그리고 숨어요 자 이쪽으로 숨어있죠 오 뭐야 헬기때문에 안되는구나 어 아아 왜 10분째 이러고 있는데 야아 오는거 봐라 대박이다 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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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들 자 이쪽으로 가죠 자 자 여기 다리가 있어야 될텐데 어우 배터리가 정말 금방금방 다는구나 해킹해버리면 어 고성능 숨살자가 그 투입됐대 자 자 자 자 자 어 어 어떻게 따돌릴 수 있을거 같은데요 오케이 오케이 어 좋아요 뭔가 나를 지금 발견 못하고 있어 좋아 자 자 자 자 아까 그 원래 옛날 파트너였던 데미안을 자 일단 나오자 스킬 스킬 좀 볼까 스킬 좀 볼까 어 티머니님 어서오세요 스킬이 어 6개나 있는데요 전기 파이프 전기 파이프 헬리콥터 무력화 로드 스파이크 그 저 통신방에 프로파일로 채워줬고 배터리 스킬이 이거 제조아이템에서 이거 이거 포커투스 부스트를 그 아마 그 안찍었었지 아 이거 하고요 변압기 자 헬기도 하나고 아 아 인트리깅 헤드 컴 렉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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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롸 롸 롸 롸 롸 에이 컴 예 만나자고 하네요 야 씨 자동차 타기 셀타 자 차 아 오토바이를 하나 주문하는데 구미님 어서오세요 바로 앞에 있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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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한테 오토바이가 어울리는 것 같아 차보다 차 보다 자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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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쪽인데? 저쪽인데요? 저기에요 아 이거..이것도..이거 띠띠빡빡 하는거 있네 잠깐 잠깐 음료수 한잔 먹구요 이거 이거 먹으면 부스터가 예 이렇게 되죠 엄청 늘어나죠 아는걸 다 말하고 연락을 끊는 편이 낫겠대 야 그러면은 후안이 두렵지 않을까? 살짝 힘든 설마 설마 동..여동생네 집안에..집에 있으면은 와아.. 야아..저.. 데이іч2 도포 어우! Orchestra 아 죄송합니다 지금 내가 급해요 죽진 않았군요 네 부상당했어요 지금 급해 급해 여동생 집에 지금 난리가났어 빨리 가야돼x4 으음 아 한국 우 només 와아 저런 나쁜 놈을 봤나 예전에 파트너였던 놈이 나를 저런 식으로 협박해? 간다 하이 이놈인 것뿐 6년에 있는 중 지금 의자가 내가 말하는 걸... 니키! 멍련라 생각해... 너 다 마셨어... 나 나 죽지 않다... 이거 왜 저거 내가 원했지... 근데 여기 우리가... 너희 слуш하자... 경우도 다른 것들을... 그냥 너 어디에 있는지... 어디가? 그냥 Nicky. 그 작은 학생들. 어디가? 이것이 어떻게 될지? 저의 핸드폰을 통해 너는 다른 학생들? 그것을 통해 당신의 컴퓨터를 통해 알아요?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가 우리를 잡았다.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당신은 저의 정보가 지켜봐야 할 것 같다. 저의 핵심을 좋아하지 않으니 그 가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정리해봅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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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즈즈와 함께 말해 주시아. 다행히 프로그램을 하고자. 이것은 잘 끝나지 않습니다. 하지만, 그 여성은 정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 여성은 없을 것 같다. 우리는 또 다른 여성은 없을 것 같다. 아아.. 속이 끌어낸다 끌어 일단.. 예.. 그.. 잭은.. 꼬마의.. 그 조카 야 왜 안열려 적구역이라고? 아아아아 쟤들 제압하라는데? 야아.. 야 해커는 해커답게 좀 하자 왜 전투가 많냐 자아 자아 어어 야아 뭐야 이거 아 저저저저거였어 저저저저거였어? 좋아요 아니 얘네를 죽여야되는거야? 일로와 따라와 내가 직접 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애 돌아다니면서 그 저거 차는 대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반대편으로 따라와 보시지 어 연결되지 않았대 저 반대편 반대로가 반대로가 연결되지 않았대 그럼 해킹 못한다는 소리 아냐 아 연결됐대 자 두대남았어요 한대남았어요 좋아 차단기 오케이 오토바이 또 거짓 했다 새 오토바이 없나? 이제 좀 해커 같아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충 조금 감이 조금 잡혀요 쟤 싸우는 게 아니야 도망치면서 해커가 무슨 힘이 있겠어 도망쳐야지 당연하지 도망치면서 해킹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애들을 사고를 일으키는 거야 자 자 그럼 그렇고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아흫흫흫 다 뿌시고 다니네 플리스틱 쭉쭉 제그 어디 놀러갈려고 지하철 탔었나봐 어 아유 또 또 또 저거 기스나 있어 또 저거 기스나 있어 음 더 비타 제가 새로 주차 여기는 왜 자전거 다른 데도 없냐 시스템 키가 필요한데 자 핑맨님 어서오세요 쟤는 좀 자폐증 기질이 있죠 얘는 그 그 뭐야 그 레나 레나 얘 형제 아 남매죠 남매의 주군으로 옐랜다 안녕 세이든 피어스 니키의 형제 모두 괜찮은가요? 우리 자신을 만나서 제가 전차에서 만나면 네 니키가 어디서 만나면? 네 네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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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덱 네네네덱 이것은 이것은 매일 어 다와있네 안녕하세요. 당연히요 도움을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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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음이 필요하여 저는 힘들지만 좋은 것 같아요 고맙다 우리의 노력을 해볼까요? 고맙다 고맙다 가자 자, 렛츠고 자아 새끼 포인트 하나밖에 없네 나 지금 시스템 키가 지금 급한데 자, 일단 가보자 자, 잠시만요 자, 좀 전투해 보입니다